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을 입용하여 파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소원이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그들은 최소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도왔고 대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설립에 출연자금을 내게 하고 최소원 측근들은 재단 임원진에 임명하여 최소원이 재단을 장악하게 하고 기업에게 특정인을 인사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등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에게 남은 사실상의 임기 10개월을 더 허용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기업들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콜마 윤동아 회장님이 거짓된 언론과 여론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7일 회사 조회 당시 사건입니다. 윤 회장은 당시 임직은 7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리섭티비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파 언론 매체는 리섭티비라는 애국 유튜버 방송 내용을 왜곡하여 친일 및 여성 비아라는 거짓으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만 사는 대깨문가 3,40대 망카페가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없고 최소한의 이성이 없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윤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콜마 직원의 호소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글이 퍼진 뒤 인터넷 상에서는 논란이 더 붉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문재인 지지층이 두꺼운 대깨문 이용자가 많은 한 망카페에서는 거기는 해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지분이 많다는 사실이 더 문제 그래도 냄새가 좀 난다 콜마 오너 직원에게 사상에 대한 갑질을 한 것 이 시점에 아베 옹호 동영상 보여준 게 친일 아니면 뭐가 친일인가 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게재되었습니다. 욕 나올 정도로 무식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무식한 자들이 나라 경제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 같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모습이며 기업을 능력과 제품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급한 정치질로 기업을 평가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무식한 문바들의 모습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탄핵이 앞장섰고 탄핵이 되었는데 현 대한민국은 더욱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점점 추락하고 있는 현 국가의 모습입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어가고 국민들은 분별력이 잃어가고 있으며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까지 사회주의 주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콜마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명 연금사회주의입니다. 국가와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를 넘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며 문재인 탄핵감입니다. 이전에 2019년 3월에 국민연금과 문재인 정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죽였습니다. 죽음 원인은 연금사회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무자비한 경영개입이 원인으로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이사직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들의 돈으로 국가가 갑질을 하며 시장의 자유성을 침해했으며 거기다가 그 돈으로 문재인은 제멋대로 기업가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걸 연금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너무 믿고 자유시장 경제를 너무 미워하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체제를 부정을 넘어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칼자루를 쥐고 시장을 난도질을 하며 국가체제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조 회장이 지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시기를 보더라도 지병에 의한 사망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병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사회주의자 문재인에게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한국골마 윤동하 회장님의 사퇴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의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군원은 문재인 정부의 낡고 썩어빠진 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머리가 썩었습니다. 자파 이념에 미쳐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썩은 고개에는 하이에나가 몰리듯이 썩은 문재인에게는 무식하고 추악한 지지자들이 모입니다. 썩은 고개에 몰려드는 하이에나들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 벌써 사회주의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무척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속히 회복되며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재인이 속히 탄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